자 지금 담양을 자전거로 투어하고 있습니다 노란이는 저 앞에 지금 휠체어 타고 열심히 찍고 있어요 오늘은 담양 5일장 그래서 5일장 지금 보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보고 지금 자전거 도로를 와 멋있죠 야 나무도 멋있구요 야 이라 보세요 그라리 여기 막 소리 지르고 날립니다 지금 아 끝내집니다 담양 아주 멋진 곳입니다 중록원도 불만 하구요 아 차박 할 것도 많고 여기 담양 호 투어 쌍 되십니다 담양 투어 강추 합니다 강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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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주말 오늘, 고러 하우우우 위에서 롱ld의 기열어 그 네 어 레야 자전거 타기 진짜 좋은거. 영산강 자전거길 와 오르막이다 자 오르막이고 기아 변속 안하고 왔어 고맙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